꾸욱뚝게 두찌근두근 구독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별 지금 이따가 신당국 떡볶이 먹으러 가기로 했기 때문에 네 떡볶이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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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순계촌 굴다리 냄새에서 굴다리 굴다리 용어 너무 좋고 놀자 너무 내가 뭐라고 그랬지 국민학교 국민학교 나 들어가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어 우리 초등학교입니다 여러분 네 국민학교가 뭐야 한나언니가 너무 동안이라서 포청첫 포청첫 연예계 한 명이 뭐고 언니 저도 근데 사실 포청첫 봤어요 상비영 마우진구우뚱 광고뿡 니엘라우스 포청첫 이런 노래 있는데 뱃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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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나 좋은 것 응 아침 뱃살 예전에 유행했던 음료잖아 아침 뱃살 여기 가서 레드망고 오랜만에 레드망고 하죠 캔모아 이런 거 없어졌지 요새 그러니까 저번에서 캔모아야 캔모아야들이 좋은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네빵하고 애들끼리나요? 뱃살 아 나 포추장 결국 묻었어 아 어떡해 언니 물티슈 아니야 그냥 안 닦아야겠어 집에 가서 닦아야겠어 집에 가서 트리오로 닦으면 돼 트리오 트리오 나오죠 트리오 트리오가 뭐예요 언니? 트리오 퐁퐁 트리오 난 뭔지 모르겠어 뭐라고 그래 그거를 네? 세제 주방 세제? 아 네 트리오라고 하네 여기 EBS 역사 드라마 아 언니 드라마 남았어요? 어 무슨 역할을 하셨어요? 거기서 BJ 역할로 아 아니다 4월 28일 밤 9시 50분